장마가 끝날 때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오늘도 대구, 경북에는 종일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는 30에서 80mm, 경북 북부는 50에서 150mm로 적지 않은 양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계속해서 비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습도도 높고 기온도 높습니다. 현재 대구는 23도, 안동 22도, 김천도 23도로 어제와 비슷한 출근길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구 30도, 안동 28도, 김천도 30도로 낮 기온이 계속 크게 오르며 후턱지근함이 느껴지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도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은 계속 흐린 하늘 아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적발낮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3도, 영천 22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0도, 영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22도, 구미 23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문경 27도, 구미 29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안동의 시각 기온 22도, 영양 21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28도, 영양 27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 오전까지 장맛비가 내린 후에 곳곳엔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낮 기온은 더욱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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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